2023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2023년부터는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나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 등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고 합니다. 오는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. 차선을 계속받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.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. 앞으로는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운전 및 위협운전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. 시행일은 오는 4월 4일부터이며 기본적인 음주 측정은 동일하나 2회 이상 측정 거부 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또한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 시 단속되어도 가중 처벌합니다. 추가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.2%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도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1종 자동면허 갱신입니다. 앞으로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될 예정으로 2종 자동면허 소지자도 무사고 7년이라면 1종 자동면허로 필요에 의해 갱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상 2023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